I'll be gone home alone 아무것도 잃을 게 없듯이 In the fucking studio 원하는 걸 얻어도 될 것이지 내 FEEL에 맞추지 못하는 건 제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놈들 이렇게 새로운 노래 만들지 사실 이건 좀 뻔해 근데 어떻게 진짠 때 너의 아무것도 안 할 때 내 머린 깨진 때 bitch Wake up don't miss 이래 하지 마 왜 지그재그한 생활을 청산하지 더해 이건 너와 나라 택배고 기용처럼 택배 시간을 돌려라 정신을 차리기로 전에 매번 묻는 question은 모습 위에 판대에 굴려 난 나 자신을 위해 하지 뻔한 기믹 사실 다른 이유는 없지 자신감부터 거는 짱 먹고 싶어 돈 많이 벌고 멋진 놈 되려고 해 나만 그러냐 왜 그래 oh 그래 그래 너 꼰대 또 뭐라고 씨부렁대는 거야 절로 갔어 미니미니만이 뭐해 누굴 죽이고 뱉뱉러 파지 긴장해라 이놈들아 난 욕감해 매운 먹어야 해 chicken 그래 그래 상징 뭐 fucker 왜 달고 살아야지 못 갚시게 내가 whack 너로 같아 whack 너로 같아 이 새끼 맘에 안 드네 뒤 삶이 다 해라 fuck that 하고 싶은 걸로 어떤의 트로피 틀로 장식할 거야 내 집안 구석 구석 너흰 평생 잠 안 자고 있어 이 피트 서준형도 같은 생각일까 멈춰 있어 꺼져 객기 fuck that 하고 싶은 걸로 어떤의 트로피 틀로 장식할 거야 내 집안 구석 구석 너흰 평생 잠 안 자고 있어 이 피트 서준형도 같은 생각일까 멈춰 있어 꺼져 객기 꺼져 객기 야야야야야야야 왜 이런게 교회에서 넌 뭔데 여기니 만원 이런거 못하지 멈춰있는 대가리 가사를 써야 해 유튜브 띵이 미비 속에 랩은 프랍 프랍 좋네 멋있네 그럼 너로 미고생 그럼 너로 위치 갱 근데 그럼 너로 누굴 아직 뭐라는건지 멋진게 또 뭐있지 멋있는건 뭐있지 내가 제일 멋져 아직 어디가서 찾는데 야 이곳에서 내가 먹을게 그리 많아서 나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야 세상은 넘치 보는 듯이 올라가기 위해 서로 밟으면서 행군해 야 and the same motherfuckers 바뀌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야 그래서 찾지 못하겠어 왜 이걸 참지 못하고 욕을 해라 버릴까 나 fuck it fuck that 하고 싶은걸로 얻어낸 트로피들로 장식할거야 내 집안 구석 구석 너흰 평생 잠 안자고 있어 이 비트 써준 형도 같은 생각일까 멈춰있어 꺼지 yeah fuck that 하고 싶은걸로 얻어낸 트로피들로 장식할거야 내 집안 구석 구석 너흰 평생 잠 안자고 있어 이 비트 써준 형도 같은 생각일까 멈춰있어 꺼지 yeah 좀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entonc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